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챕터 11, 11장에서 만났네요. 우리 챕터 11은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전치사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눠서 세 시간을 걸쳐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시간, 장소를 보여주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어떤 장소를 보여줄 때 문장 속에서 그냥 장소만 넣으면 안 되고요. 이 장소에서 라는, 이 에서라는 단어가 바로 전치사에 해당되는데요. 전치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단어일 때 어떤 전치사가 필요한지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화면을 통해서 보면요. 전치사는 일단 명사, 그리고 대명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명사와 대명사 앞에 있다 그래서 전치사예요. 앞에, 전이거든요. 그리고 장소를 보여줄 때도 물론 쓰지만요. 시간이나 방법 등을 보여줄 때 우리가 전치사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중 오늘은 장소와 관련된 것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대표적인 전치사, add, on, in. 너무 유명한 것들 나왔죠? add, on, in. 이 세 개는 사실 뜻으로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두, 세 다 우리가 번역하면 어디 어디 에서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뭐뭐 에서. 뭐 굳이 on을 쓰자면 on은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지만 어찌됐건 공통으로 세 다 뭐뭐 에서라고 해도 다 의미가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뜻으로 구별할래? 그러면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의 시고, 어떨 때의 on이고, 또 어떨 때는 인을 써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at을 먼저 볼 건데요. at은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좀 범위가 좁아요. 범위가 좁고 여기서 심지어 하나의 지점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의 건물의 느낌이거나 어느 한 곳, 좀 좁은 개념일 때 그럴 때 혹은 행사나 다시요, 행사나 모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at을 써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at home, 집에서 at the door, 문에서 at the bus stop, 버스정류소에서 at a party, 파티에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범위가 좁은 편이죠. 이런 류의 단어 앞에는 at을 붙일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on은요. on은 표면에 닿는다는 게 매우 큰 특징이에요. 뭔가 위에 있다는 건데 위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얘기예요. 붙어 있을 때 표면에 닿아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on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수단이나 혹은 통신수단 앞에도 우리가 o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on the wall, 벽 위에 벽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on the road, 도로 위에 on the floor, floor는 바닥이나 층이죠. 바닥에, on a bus, 버스에 이런 뜻으로 정리해 두고요. 마지막 in은 제일 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in은 넓은 장소나 넓은 공간의 내부를 말하는 거죠. 어디어디 안에서 라는 뜻인데요. in the ocean 하면 바다에서, in the building, 건물에서 in a car, 차에서 in Korea, 한국에서 보다 넓은 의미고요. 그 단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행동을 묘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단어 하나하나 at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볼 건데요. at은 하나의 지점이라고 했죠. 범위가 좀 가장 좁은 느낌이라서 집이나 식당, 그리고 버스 정류소, 그 다음에 학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점으로 여겨지는 한 지점이죠. 한 지점. 하나의 점으로 여겨지는 부분 다소 좁고, 이 단어 좁고 구체적인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좁고 구체적인 범위를 말할 때는 at을 쓰네요. 자, 나는 다니엘을 보았어. 여기 왜 하필 at이 들어갔냐면 뒤쪽이 극장이거든요. 자, 우리 극장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건물, 한 지점, 점으로 찍을 수 있죠. 큰 지도에 놓고 보자면 이렇게 연결될 만큼 큰 부분이 아니라 여기 라고 딱 점을 찍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at이 적합한 전지사가 되겠고요. Amy and I, Amy하고 나는 will meet, 만날 거야. 어디에서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소에서 만날 거야. 그랬어요. 우리가 버스 정류소라고 하면 정말 좁죠. 물론 요즘은 의자도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넓어졌다고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어떤 장소라고 비교하기에는 장소끼리 비교하면 상당히 좁은 범위에요. 이만큼, 사람들 몇 명이 설 수 있을 만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지점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t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조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 on인데요. on은 제일 큰 특징이 뭔가 정말 위에 있다는 느낌이 되게 커요. 뭐 위에 접착되어 있는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선이나 면으로 여겨지는 장소의 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도블럭 같은 거 있죠. 보도블럭. 그럼 보도블럭이 점은 아니죠. 보도블럭이 쫙 깔려있죠. 이렇게 면으로 깔려있는데 그 위를 우리가 걷잖아요. 그러면 on the street이라고 하죠. on the street. 우리가 도로 위를 걸어갈 때 거리 위를 걸어간다 할 때 on the street이라는 단어 쓰고요. 그리고 자동차들이 다니는 길 도로라고 하는 거 그 도로도 일정한 면적이 있죠. 그 면적 위를 차들이 붙어있는 거죠. 붙어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 할 때도 on a road라고 우리가 on을 쓰는 게 적합하거든요. 예문을 좀 더 볼게요. The dog was a lion. 그 강아지가 네, lion은 우리 lie라는 단어의 출발이에요. 라이가 눕다입니다. 눕다. 강아지가 누워있었어 뜻이죠. 강아지가 누워있었어 on the grass. grass는 이제 잔디나 잔디밭인데요. 잔디밭 어느 쫙 일정한 면적이잖아요. 그 잔디밭 위에 붙어서 누워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촉이 있다. 그 잔디밭 위에서 접촉이 있다. 그러면 on을 써주는 게 매우 잘 어울리겠습니다. there are some books. 약간의 책이 있습니다. on the desk. 책상 위에. 우리 책상은 머릿속으로 금방 그림 그려지죠. 책상도 네모나게 면적이 있고 그 면 위에 책들이 맞닿아 있겠죠. 날아서 on the desk. desk 위에. 책상 위에 약간의 책이 있다 할 때 on이 적합한 전치사 선택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in인데요. in은 선생님이 가장 늦게 소개하는 만큼 가장 넓은 범위를 지칭할 수 있어요. 뭔가 좀 경계선이 크게 지어질 때 그때 우리가 in을 쓰는데요. 자, 여기 테두리라는 말이 있죠. 테두리, 경계선이요. 테두리가 둘러싸여 있는 공간. 그리고 어떤 장소의 내부입니다. 내부. 그래서 어떤 마을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도시, 서울이나 서울이나 베이징 이렇게 도시 개념 말할 때 심지어는 더 크게 국가를 말할 때 in Korea, in Japan 왜 우리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란 표현 뭐였어요? Made in China 이러죠? 그때 중국처럼 이런 국가 단위의 넓은 범위는 in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나 국가 등 다소 넓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Jenny lives in a beautiful village. Jenny는 살아요. 어디 사냐면 아름다운 village. village. 마을에 살아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을이야 라는 건 경계선을 치잖아요. 이렇게 뭔가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는 다소 넓은 개념이 인이 딱 적합하겠구나 이해해 주고요. What is the largest island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큰 섬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세계라는 것도 정말 넓잖아요. 세계, 세계에서 라는 표현을 우리가 in으로 감싸주는 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in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대표 동사 at, on, in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공부해 볼 단어들을 나열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over, under 이런 것도 많이 볼 거예요. 자, over, over the tree, under the desk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이 둘은 반대말이죠. over가 뭐 뭐 위에 있고 under는 그 반대 뭐 뭐 아래에 있다는 건데 사실 뭐 뭐 위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on도 배웠잖아요. on도 뭐 위에였잖아요. 근데 또 얘랑은 달라요. 요 위에 over하고 동요는 아닙니다. 어떤 식의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 그림 먼저 볼게요. 그림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어떤 명사이겠죠? 이 명사가 있을 때 명사 위긴 위인데 그 명사랑 맞닿아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on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 접착이 되어 있으면 on이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얘 보다 위에 떠 있다. 뭐 뭐 보다 위에 있는데 닿아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over을 쓰는 거예요. over. over your head. 그러면 머리에서 약간 위만큼 떨어져 있겠죠. over your head. 근데 on your head라 그러면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under 이라고 하는 건 뭐뭐 아래인데 요것도 붙어 있지 않은 거 기준으로요. 그래서 under the desk 그러면 그 밑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under 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요. there is a rainbow. 무지개죠. 무지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냐? over the mountain. 산 위쪽으로. 산이 있으면 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딱 닿아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레인보우가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을 묘사했구나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The cat is sleeping. 그 고양이가 자고 있는 중이야. under the table. 자, 테이블 아래에서. 식탁 아래에서인데요. 선생님 그림은 못 그리지만 살짝 체크만 한 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아래쪽은 아래쪽인데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어디쯤에?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서 지금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게 바로 under 이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 비교할 거 뭐뭐 앞에 뭐뭐 뒤에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앞에는 in front of라는 어?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세 개가 합쳐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뭐뭐 앞에 떨어뜨리면 안 되겠고요. 이 반대말 뭐뭐 뒤에는 behind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in front of 뒤에는 behind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기준점 앞에 in front of 이 기준보다 뒤에는 behind 되겠습니다. Mike is waiting for me. 마이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우리 wait에다가 for 붙이면요. 누구 누구를 기다리다 뜻입니다. 누구 누구를 기다리다. 마이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어디에서요? in front of station.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죠. 그 역 앞에서 마이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The table is behind the sofa. 그 테이블은 있어. 어디에 있다? 소파 뒤쪽에 있다. 이 정도로 가볍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추가로 세 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위치 중에 우리가 앞, 뒤 위, 아래만 있는 게 아니죠. 옆에 또 있잖아요. 옆에, 사이에 이런 단어까지 공부해 볼 건데요. 뭐 뭐 옆에라는 단어는 beside 하고요. next to 라는 게 일단 두 가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묶어 볼게요. 이 둘은 완전 같아요. beside, next to 두 자 같은 표현이고요. 뭐 뭐 옆에 우리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란히 옆에 있을 때 이쪽에 나란히 옆에 있을 때 이게 바로 next to beside 라는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near 이런 단어는 약간 달라요. 얘는 뭐 뭐 근처에 그래서 뭐 여기 다 괜찮아요. 뭐 뭐 옆은 여기 양쪽이라면 근처에는 360도 돌아가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가까이에 있으면 다 근처에라는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The car is beside the building. 그 차는 beside 뭐 뭐 옆에 라고 했죠? 그 건물 옆에 있다. I sat 나는 앉았어 next to 뭐 뭐 옆에 뜻이었고요. A very kind of woman 아주 친절한 여성 옆에 나란히 앉았다 뜻이겠죠? 옆에 앉았어 on the plane plane은 비행기예요. 비행기에서 The roller coaster is near the main gate. 그 롤러코스터는 near 근처였습니다. 바로 옆은 아니었죠?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거리상 가깝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메인 게이트라고 하면 이게 정문이 되겠어요. 정문 그래서 주된 문이니까 정문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차근차근 개념부터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across라는 단어 across, from 까지 묶어주면요. from은 뭐모로 붙어 출발점 across는 건너편이에요. 어디어디 건너편에 어디어디 건너편에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어디어디 건너편에 뜻이고요. 그 다음 from A to B 이거는 우리 친구들 많이 봤을 것 같아요. from이 출발지점 to가 도착지점이어서 A로부터 B까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among하고 between은 사실 일단 같이 묶어 볼게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among하고 between 마치 동의어처럼 느껴져요. among하고 between 뜻이 뭐냐면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 나오는 between은요. 여기 between 먼저 할게요. between은 이렇게 둘 사이를 말해요.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 A하고 B 사이에 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쓰지 않으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chairs 이래 볼까요? 이렇게 복수를 쓰면 의자가 두 개 있는데 그 의자들 사이에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뭐 a chair and a chair 이러지 않고요. 그냥 chairs 의자들이 있는데 그 의자 둘 사이에 라고 바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mong은 무엇이냐? among은 몇 개 사이에? 세 개 이상일 때 여러 가지 두 개면 between이고요. 셋부터는 뭘 쓴다? among을 쓰면 돼요. among 뭐 사이에 자 예문 한 번 보겠습니다. the pharmacy 약국은 the pharmacy 약국이거든요. 약국은 is across from the hospital. 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길 건너에 있나 보죠. How far is it? How far 얼마나 멉니까?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여기 from A to B니까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멉니까? 라는 쓰임이 되겠고요. we set up set up 설치하다 입니다. 설치하다 우리는 우리의 텐트를 설치하였습니다. among the pine trees pine tree 파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에요. 소나무들 사이에 소나무가 적어도 몇 그루 이상입니다. 세 그루 이상이구나 라고 눈치채주면 되겠고요. the baby slept 아기는 잠을 잤다 between mom and dad 네, 두 명이죠. 엄마 그리고 아빠 사이에서 그 아기는 잠을 잤다. 둘 사이니까 betwee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림 좀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최종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건너편에 라는 뜻 across from 이렇게 마주보는 느낌이면 되겠고요. from A to B는 출발점부터 요게 A겠죠. 도착점 B까지 요렇게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자, between은 요렇게 A랑 B가 있으면 요 A랑 B 두 개 사이에 정확히 들어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among은 보세요. 이렇게 되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데 세 개부터는 다 among을 쓰는 거예요. 뭐뭐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요런 느낌의 among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와, 정신 없었죠? 상당히 많은 단어를 오늘 공부했는데 복습하고 문제 풀고 다시 오도록 하세요. 자, 됐죠?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left my diary 빈칸 home home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 건물 개념이죠? 이렇게 범위가 좁을 때는 네, 애를 쓴다고 했었죠. 나는 집에 내 일기장을 두고 왔다. 두었다. There is a large map. 큰 지도가 있어. 벽 위에. 지도가 벽에 붙어 있지 않겠어요? 접착되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서로 맞다 있을 때 뭘 쓴다? 오늘 쓰는 거였고요. I studied English and Art 나는 영어와 미술을 공부합니다. 뉴욕에서 뉴욕이라는 도시 개념면 다소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in 골라주고요. 4번 A black car is parked 검정색 차 한 대가 자, 이 단어 park가 물론 공원도 있지만요 주차하다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차 한 대가 주차되어져 있대요. 그런데 하얀색 차 위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얀색 차 behind, 뒤편에 라고 해야지 상상이 가능하겠죠? Can you see the boy? 빈칸 here? 너는 그 남자 아이를 볼 수 있니? 보이니? 어디 있는? 여기 건너편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뭐가 좋겠어요? 그쵸? 건너편에 있어야지 보이니라는 상관이 좀 맞겠고 여기 위에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되죠? 6번에 The pencil is 그 펜은 그 테이블 사이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선생님, 둘 다 말 되지 않아요? 얼핏 들으면 둘 다 될 것 같죠? 근데 답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억나세요? 비토인이 있으면 뒤에 몇 개 있어야 돼요? 몇 개?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A&B도 아니고 테이블스도 아니니까 비토인 탈락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답 under 자, 2번 문제입니다. 1번 I met Tom 나는 탐을 만났어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 위에서 보는 건 아니겠죠? 지하철역에서 다소 좁은 개념일 때는 S을 쓰기로 했고요. Kelly lives between the first floor 자, 우리 floor 바닥인데요. First, second, third 이런 서수와 함께 들어가면 층을 말해요. 층 그래서 Kelly는 1층에 삽니다. 자, 근데 우리 1층은 면적이잖아요. 이런 면적이 있고 그 면적, 그 바닥 위에 우리가 생활하는 거니까 전치사 on으로 적어주세요. My dad is working from China. 우리 아빠는 일하셔. 중국으로부터 일하셔? 이상하죠? 중국에서겠죠? 나라 앞에는 뭘 붙인다? 인을 붙이고요. The sun shines brightly. 태양이 밝게 빛난다. 하늘 근처에서요? 태양 그냥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인이겠죠. Many people are walking at the street. 많은 사람들은 걷고 있어. 사람들이 걷는 거 보세요. 거리 위에 붙어 걷죠? 그럼 뭐가 적절하겠어요? 온이 좋겠죠? There is a lot of water. 많은 물이 있어. 빈칸, 더 오션. 우리 바다에서 라는 다소 넓은 범위 바다라는 그 개념 안에 물이 있는 거잖아요. 정답은 인으로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단어 배열 문제네요. 한 번 쭉 풀어 볼게요. 다리 밑에 그들의 보트가 있었다. their boat가 있었다. 비동사 was 먼저 가는 게 좋겠고요. 다리 밑에 under the bridge. 그 당시에 나는 문 뒤에 있었대요. At the moment, I was behind the door. 그 개는 노인 옆에 있었다. The dog was 뭐가 옆에 Next to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Next to the old man. 아기 위로 우산 좀 받쳐줘요. Please hold an umbrella. 우산을 잡아주세요. 아기 위로 그럼 어떻게 돼요? Over the baby. 그 집 앞에는 큰 나무들이 있다. 자, 큰 나무들이 있다까지는 이미 나온 거고요. 그 집 앞에 뭐 뭐 앞에? In front of 였죠? In front of the house. 커다란 텐트가 두 나무 사이에 있다. 두 나무 사이라면 우리 안 보고도 떠올릴 수 있었는데 뭐였어요? Between 이었죠? 그러면 셋 이상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쵸? Among 이었자 비교되어야 돼요. 자, A big tent is between two trees. 요렇게 정답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와, 벌써 전치사. 이제 조금 알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옛이 아니었구나. 아, 그냥 온이 느낌상 온이 아니었구나. 다 나름의 기준점이 있구나. 라는 거 오늘 배웠으면 큰 소득이 있었던 수업이었어요. 자,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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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복습하시고요. 우린 또 다음 전치사 공부할 때 보도록 할게요. 안녕! 요 knapp요. Babylon 🎵 152 6